야식이 말이야, 어? 뭐라고?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이고 진짜 진짜 제대로 배운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잡으시면 꽉 잡으세요 꽉 잡으세요, 옛날님꺼 근데 이렇게 잡으면 여자분들이 좀 불편해하는데 꽉 움켜쥐고 한 발자국 움켜쥐고 아아, 잠깐만 아아아아, 잠깐만 어우, 날 발레하게 만드네 발레를 했어, 갑자기 한 발자국만 앞으로 가시면 힘으로 안 해도 충분히 상대를 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잡았을 때요? 이렇게 잡고 배로 당기셔서 배로 당기세요 이상한데? 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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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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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이거 근데 이거 근데 힘을 먼저 좀 키워야 하겠는데요 아아 그러면 마트 가요 마트? 아, 장보기에? 네, 네, 오 마트 자주 와요? 저는 마트에서 살아요. 나 진짜? 저는 주로 혼자 가요. 혼자? 혼자 가는데. 혼자 가는데. 아니야, 아니야. 귀찮아요. 빨리빨리 해야 하니까. 그리고 막 사야 될 것들 놓치고 가고 막 이래서. 그냥 혼자 가는 게 될 마음. 시시콤하고, 시시콤하고 들려요? 어, 사람 없을 때만. 사람 없을 때요? 나도 마트 가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. 너무 재밌잖아. 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. 살아 있네, 영정아. 어떻게 해야 되지? 뭐 나오지 마? 빨리 공주를 합니다. 부위차 해드릴까요? 증심이요? 안 자른 거 있어요? 7cm 정도만 자라. 저렇게 파네. 저렇게 판 거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. 다 이렇게 구워 먹으려고 그냥. 허영밥 어떻게 하지? 떡볶이. 김치, 떡볶이만. 진짜 떡볶이만. 김치 가져왔어요. 김치전 하나 할까 그러면? 김치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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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부침, 부침까를 가져올. 김치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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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msg를 엄청 가져왔어. 아니야 아니야. 내가 하는 떡볶이는. 티격태격 이 유부커플 오늘 정말 기대되는데요. 맛있다고 놀라지 마요. 든든하게 장도 받겠다. 기혼자들의 은밀한 아지트로 출발. 상하 씨 뭐예요 그건? 김치요. 싸운 거. 그거 누가 담근 거예요? 제가 안 담갔어요. 제가 안 담갔어요. 그래도 그 마음이 너무. 네네 집김치. 돼지고기 넣고 푹 삶아 먹으면 진짜 맛있다. 김치찜 치킨하고 같이 하면 맛있을 것 같아요. 우와. 별린가 보다. 너무 맛있어요. 나도 하나만. 하나만. 너무 맛있어요. 진짜? 고춧가루가 이게 맛있는 고춧가루 썼네. 맵지도 않고 맛있는데. 그렇죠 맛있죠. 맛있는데. 진짜 맛있네. 진짜 맛있네. 네. 이거 맛있어요. 나의 이 어설픈을 어떻게 하면 좋지. 귀에 어떤 얘기도 안 들어와. 이거 약간 그 배역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손만. 아 정말. 지금 미스코리아 나갈 때가 더 떨려요. 지금이 더 떨려요. 떨리는 게 아니라 지금 속상해요 제가. 저 때문에. 네. 이제 봐봐요. 나 이러던 내가 요리학원 다니고 어떻게 달라지나. 난 좀 떡볶이 많이 만들어요. 예 많이 해주세요. 많이 만들어 달라고 그래가지고.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. 나 좀 매운 맵게 만드는데 괜찮아요. 한 번 더. 와 국물 진짜 많다.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끓이는 거예요 같이. 나는 끓을 때 넣는 게 아니라 끓기 전에 넣어서 끓여요. 옛날 떡볶이가 그렇게 해야죠. 옛날 떡볶이 방식이에요. 예전에.